요런 채비와 이렇게 루어에 낀 방법 두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채비스의 척추는 포함되는다. 주인공을 참았습니다. 자 자 자 한소 자 이승현 나옵니다 이승현 나옵니다 이승현 마이콜 와우 뭐지 이게? 콜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염장꽁치에다가 루어 끝에 살짝 달아서 던져보겠습니다 자 하늘 수도 있습니다 오우 잘 안되네 여기 있나보네? 아 있네 있어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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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땡사람네 몇 마리 잡았어? 한 10마리? 10마리 잡았어? 예아 형 군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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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흥양방파제에서 풀치락치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조가는 풀치가 17마리 성대가 3마리 손병이 1마리 오늘은 갈치를 잡았다